경상남도는 2024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공모로 신청한 53개 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43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선정된 단체의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단체는 향후 10월경 밀양시에서 개최되는 생활문화예술제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생활문화를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곤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 모집도 검토 중 이라며 많은 생활문화동호회가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박안평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박안평입니다.